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마감 직후 30분만에 찾아오는 실시간 주식상담 프로그램 주식해결사의 이주호. 안녕하세요. 정재입니다. 시장은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실 보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속상하게 만드는 그런 종목들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시작은 쉬어갑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네 종목의 쉼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이렇게 가슴 아리하고 계신 분들은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꼭 고민 종목에 대해서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02786-1073번 무료상담 전화번호가 열려있고요. 문자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값 이 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선물 옵션 동심 만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내마녀의 날이었잖아요. 사실 장 출발할 때 좀 불안했어요. 그러다가 다행히도 프로그램 순 매도가 순 매수로 장 막판에 좀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장은 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는데 시장은 안정적이나 내 종목은 안정적이지 않다. 전혀 안정적이지 않다 싶으신 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저희가 상담을 접수받습니다. 지금부터 받는 것에 한해서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 바로 전화와 전화 주시고 또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출발해보도록 하죠. 주식 해결사 시작합니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올스탁 이재모 전문가와 간명근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마감 동향부터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죠. 이재모 전문가님 오늘 어땠습니까? 네 오늘 앞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탑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게 되면은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으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조금 보였다라고 보는 게 딱 맞을 것 같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지금 예상되고 있는 시점으로는 프로그램 매수 우위가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단은 장은 시작을 하면서 예상과는 좀 다르게 코스피는 좀 크게 떨어졌었죠. 변동성이 확실하게 있는 날을 그런 걸 좀 보여주었다고 보였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 장 중에 마이너스 2.8%까지 내려갔다가 장 막판으로 계속해서 지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죠. 그래서 결국에는 비교적 0.27% 하락 마감 상당히 오늘 그래도 변동성이 있었지만 예상대로 좀 잘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싶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금 많이 떨어진 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아무래도 힘을 받지 못했던 부분들은 역시나 시가총액 상위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지수가 많이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 포지션 비중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이 두 종목만 사실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수가 크게 움직이는 현상들은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사실 지수만 놓고 보았을 때 상당히 오늘 장이 안 좋나 했었지만 사실은 종목별로 보게 되면 그렇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오늘 그렇게 나쁜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오히려 지수가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는 좀 강하게 잘 받쳐주는 종목들을 확실하게 받쳐주는 그런 시장이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저는 미국 시장에서 CPI, 소비자 심리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하죠. 미 연중 같은 경우는 금리를 결정함에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게 매우 안 좋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했을 때 하락하는 흐름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의견들이 더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증시의 금리 인하가 좀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호재로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증시가 오늘까지는 좀 쉬어가지만 차후 이번 달로 가면서 크게 좀 반등하는 흐름들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상승에 대한 제한폭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장 자체로 볼 때 오늘 코스피는 비교적 잘 선망된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그래도 비교적 코스피 대비했을 때는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장중 한대 마이너스로 전환이긴 했었지만 강보압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었고요. 장 막판까지도 강보압에서 꾸준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고 1726선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시가총의 상위주보다는요. 시가총의 아랫단에 있는 스몰캡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크게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로 보입니다. 바이오 종목군도 그렇게 힘이 없어요. 계속 바닷건에 좀 머물러 있는데 결국 코스닥 같은 경우 지수가 강하게 올려주려고 하면 바이오 종목군들이 안 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투자 심리가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 별로 시장에서 이슈가 있고 호재가 있음에도 크게 반응들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견주한 이유들은 IT 쪽. 최근에는 5G 이동통신이 강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매우 강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최후에도 감명한 전문가님 잘 설명드릴 거고 전체적으로 오늘 특징 섹터로는 2차 전지주가 강했다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재무 전문가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이오 섹터가 회복될까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에 마음 아래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들 포트폴리오에 제약 바이오 종목도 하나들 두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저희가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02786-1073번 무료 상담 전화번호가 열려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맞춤별 해결 솔루션 제시해드리니까요. 지금 먼저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을 접수해주세요. 그럼 오늘 장에 두드러진 흐름을 보였었던 종목들 감명근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 섹터와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미국 중시를 살펴보면요. 반도체와 에너지 업종들이 하락을 주도하며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업황을 살펴보면요. 내년 하반기까지는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 하는 전망과 함께 마이크로룸이나 랩 리서치 등에 대해서 투자 의견에 대한 하향 조정 보고서가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급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너지 업종의 경우를 보면요. 유가가 4% 넘게 급락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살펴보면요. 올해 이미 원유 수요 증가 전망치가 하향 조정 등 향후 전망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낙관하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지난주 원유 재고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원유 재고 결과 발표 결과를 살펴보면요. 전주 대비 보니까 220만 배를 넘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발표와 함께 급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수요 둔화 우려가 이렇게 큰 상황에서 재고 증가까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강한 섹터를 들면 과연 보안 관련 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정보보안 솔루션 개발 업체죠. 휴네시온이 1대1 무상증자를 결정을 하면서 상가를 기르고 신호탄으로 해서 삼성 SDS의 M&A 추진 소식들이 부각되며 보안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는 오픈베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 네트워킹 및 보안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 SDS 피인수설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과거 삼성 SDS의 자체 개발 솔루션을 납품한 실적이 있었다 하는 게 주요 이유라고 꼽고는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삼성 SDS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부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지난 화요일에 상한카를 기록하였고요. 이후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현재 15.24% 상승한 3만 9,970원에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떨쳐버린 전기차 관련 주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저공회차 보급 목표제 실효성 강화 방안을 이달 중으로 확증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친환경차 제조나 판매 의무를 강화 정책으로 내놓게 되겠으며 거기에 대한 전기차 시장에 따라서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얼마 전이죠. ESS 화재 조사 발표로 전기차 배터리 주 관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보면 녹색당이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그러면서 친환경차에 대해서 관심이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보면 전기차 의무 판매제가 도입되면서 내년 같은 경우에 목표치를 12%까지 올려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전기차 관련 주에 대해서는 주목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수많은 전기차 업종 중에서 살펴볼 종목은 오늘은 상압프론테크가 되겠습니다. 상압프론테크는 불소수지를 기반으로 한 배터리나 가전 의료기기 등에 공급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특히 2차전지 핵심 부품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게스킷을 국내에서 삼성 SDI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난 3월 달에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에 두 달 넘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 다시 반등이 나오면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쯤 9.15% 상승한 17,900원에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는 71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으로 6.45% 하러간 27,550원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DRT나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방사선 사업 직중 육성 방안에 대한 수의 기대감에 각각 상한가와 27%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프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제 신규 상장을 한 종목이죠. 2거래를 연속 하러가며 8.23% 하락을 한 3만 5,700원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장 특징 섹터 및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특징적인 섹터가 있었는지의 종목별 움직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 거 보니까 아주 많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오늘 그 앞서 이재모 전문가도 얘기했고 뭐 감명근 전문가도 얘기했던 것처럼 바이오주가 안 좋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네요. 자 이 종목들 가운데 저희가 잠시 후부터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해결사, 종목 해결사로 이어가겠습니다.